재밌어요?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? 그럼 한 번 말씀해 보시죠, 그날에. 말했잖아요, 몇 번이고. 근데 아주 잠깐이었어요. 다시 갔어요, 바로 다시 갔는데 저기, 그때 수영씨 없었어요. 못 지킨 건 미안한데요. 뭐, 이렇게까지 해야돼요? 너 화장실하고 뭐 있는 거지? 다른 사람들이 와, 목조리고. 왜 그냥 가요?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없었던 일로 만들게요. 필요 없어요, 그런 게. 실수 안이었고, 후회 안 해요. 좋아해요. 난 제일 마지막까지 숨어 있어요.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었어요. 좋아해요. 난 항상 다 찾아와야 된다. 잘 찾아왔네요. 안슈영이 있는 곳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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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처음 여기서 보자고 했을때 무슨 얘기하려고 했어요? 좋아한다고요 만나고 싶다고 사실 나 나도 하계장님 좋아해요